1.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커피나무를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를 재배하여 대규모 커피 경작의 역사를 연날하는 1. 네덜란드 2. 포르투갈 3. 이탈리아 4. 영국 정답은 1. 네덜란드 2. 커피에 관한 식물학적 내용이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다. 2. 아라비카종은 평균 3% 로브스타종은 약 1%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3.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l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4. 커피나무에 꽃이 피었다 가지고 체리가 맺히기 시작하며 이로부터 6에서 8주 지나고 수확이 가능하다. 정답은 3.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l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3. 로브스타종 커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2. 생두의 입자가 매우 크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커피 생산량 비중은 10% 이하이다. 3. 아라비카종의 추출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4. 커피의 단계별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피 열매, 체리 2. 커피 열매에 정제된 씨앗, 그린빈 3.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드 커피 4.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포울빈 5. 다음 커피 품종에 대한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2. 법원, 티피카의 돌연변이 품종 3. 티피카, 아라비카원종의 가장 가까운 품종 4. 카티모르, 카투라와 HDT의 교배 품종 정답은 1. 카투라, 인도의 고유 품종 6. 이상적인 아라비카 커피나무의 생육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 토양 2. 적당한 일교차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4. 연간 평균 기온, 약 섭씨 20도, 연간 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 정답은 3.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한 햇빛 7. 커피 종자를 계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의 목적 2. 병충해의 강한 품종 개발 목적 3. 가뭄과 서리의 강한 품종 개발 목적 4. 경작의 용이성을 위한 키가 큰 품종 개발 목적 4.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2.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3. 핸드피킹 방식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핸드피킹 방식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정답은 1. 습식 가공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9. 생두의 밀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4.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정답은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10.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 중 분류 등급에 따라서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 생두의 경작고도 2. 생두의 결점도 비육 3. 생두의 재배 방법 4. 생두의 성숙 정도 정답은 1. 생두의 경작고도 11. 산패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지방산은 어느 것인가? 1. 라우르산 2. 리놀레산 3. 스테아르산 4. 올레산 정답은 정답은 3. 생두 상가의 변화는 단백질의 가수분해 때문이다 13. 커피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틀린 것은? 1.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로 평가된다 3. 생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4. 대체로 고지대에서 생산된 생두가 저지대에서 생산된 생두보다 우수하다 정답은 1. 청결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14. 모카의 의미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예멘의 커피 수출 항구 이름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3.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 음료에 붙이는 이름 4.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정답은 2.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15.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커피 산지는 커피나무가 발견된 카파 지방이 있는 나라 생두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나라 아프리카 최고의 아라비카 수출국 커피 가공법은 습식법과 건식법을 병행하는 나라 1. 예멘 2. 에티오피아 3. 짐바부에 4. 탄자니아 정답은 2. 에티오피아 16. 케냐 커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커피 수확량의 대부분이 아라비카 종으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이다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3. 생두의 등급 표시 방법으로는 AA, AB 등이 있다 4. 주 생산 커피 종은 아라비카 종인 법원 종과 켄트 종이다 정답은 2. 체리의 가공 방법은 주로 건식법을 이용하고 있다 17. 다음 카페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라비카 종에 비해 로브스타 종의 커피가 카페인 함유량이 높다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3. 음용시 중추신경계 자극을 통한 각성효과가 있다 4. 음용시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가 있다 정답은 2. 카페인은 낮은 온도에서 잘 녹으며 커피의 쓴맛을 나타낸다 18.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를 위한 카페인 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1. 증류 추출법 2. 몰 추출법 3. 초인계 추출법 4. 용매 추출법 정답은 1. 증류 추출법 19. 스팀을 이용하여 우유 거품을 만들 때 거품을 형성하는 우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1. 지방 2. 단백질 3. 비타민 4. 칼슘 정답은 2. 단백질 20. 우유의 살균법 중 국내 우유업체에서 사유생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살균법은? 1. 저온 장시간 살균법 2. 고온 단시간 살균법 3. 초고온 멸균법 4. 초고온 순간 살균법 2. 커피 제조 관련 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정리 보관을 위하여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하나? 1. 선입 선출법 2. 선입 후출법 3. 후입 선출법 4. 후입 후출법 정답은 1. 선입 선출법 22. 커피하우스에서 턴오버의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테이블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3. 영업 후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2. 테이블마다 고객이 몇 번 이용하는가에 대한 좌석 회전율이다 23. 식품 첨가물 중 보존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분 감소 방지 2. 식품의 영양가 보존 3. 변질 및 부패 방지 4. 신선도 유지 정답은 1. 수분 감소 방지 24. 다은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방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2.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4.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 분해 정답은 3. 단백질 식품의 혐기적 분해 25. 다은 중 커피 포장에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벨브 부착 포장 2. 질소 치환 포장 3. 진공 포장 4. 냉동 포장 정답은 4. 냉동 포장 26.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나트륨 2. 인 3. 칼륨 4. 칼슘 정답은 3. 칼륨 27.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갈색을 나타내는 식품이 아닌 것은? 1. 커피 2. 홍차 3. 흑설탕 4. 위스키 정답은 3. 흑설탕 28.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3. 배전도는 배정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원두의 갈색 정도를 표준 샘플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은 2.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29. 커피를 배전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2. 수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3. 휘발성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4. 가용성 성분이 증가한다. 정답은 1. 카페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30. 커피를 배전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얻기 위하여. 2. 커피 추출 가용물질의 증가를 통한 커피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4. 커피의 독특한 색을 얻기 위하여. 정답은 3.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31. 배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에 의해 생두의 내부에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생긴다. 2. 배전 초기에는 발열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3. 배전 중 생두 표면의 음피는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분리된다. 4. 배전 후 공기나 물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냉각시켜 주어야 한다. 5. 배전 초기에는 발열반응이 나타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흡열반응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32. 배전기의 댐퍼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 1. 드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2. 드럼 내부의 열량을 조절하는 역할. 3. 발열과 흡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4. 음피를 배출하는 역할. 정답은 3. 발열과 흡열반응을 조절하는 역할. 33. 커피 원두를 블렌딩하는 기본 원칙이다.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사용하는 커피를 특성별로 분류해야 한다. 2.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3. 배전 단계에 따른 특징별로 분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생두의 안정적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답은 2. 사용하는 커피의 품질이 한 종류 이상은 뛰어나야 한다. 34. 커피의 향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맛과 향기 그리고 바디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말한다. 2. 커피를 배전할 때 발생하는 가벼운 휘발성 물질로 발생하는 프레그런스이다. 3. 커피 추출 시 발생하는 향기로 원두를 분쇄하여 뜨거운 물로 추출하면 용해물질 일부가 기화하여 코에 느껴지는 향기이다. 4. 향미평가는 관능검사로 실시되어 표준용어가 없고 각 나라마다 등급이 달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정답은 1.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맛과 향기 그리고 바디에 대한 종합적인 느낌을 말한다. 35. 아래 성분 중에서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1. 비타민 2. 탄수화물 3. 지질 4. 무기질 정답은 2. 탄수화물 36. 원두의 성분 중 배전 전보다 배전 후에 감소되는 성분은? 1. 지질 2. 카페인 3. 클로로겐산 4. 탄산가스 정답은 3. 클로로겐산 37. 다음은 배전한 커피콩의 갈색 색소의 형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자당의 캐러멜라에 의한 것이다. 2. 아미노산과 환원당 간의 마이아르 반응에 의한 것이다. 3. 클로로겐산이 자당의 열분해물과 반응하여 갈색 색소를 형성한다. 4. 갈색 색소는 저번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4. 갈색 색소는 저번자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38. 다음은 다양한 추출방식과 대표적인 추출기구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2. 달인법 이브릭 3. 여과법 핸드드립 4. 가압추출법 모카포트 정답은 1. 우려내기 퍼콜레이터 39.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갓 볶은 신선한 원두 2. 커피를 뽑는 사람의 숙련도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 배전도에 알맞은 추출기구 정답은 3.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경수 40. 추출을 위한 분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택한 추출방법에 알맞은 분쇄 입자를 선택해야 한다.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3. 적합한 분쇄는 양질의 원두, 적절한 배전, 올바른 추출법과 함께 좋은 커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4. 분쇄할 때 커피 분쇄기에 의한 마찰렬 발생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2. 분쇄된 커피의 미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좋은 맛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41. 다은 중 원두의 저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폐의 주원인은 커피의 향기 성분 간의 상호작용과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다. 2. 커피의 저장 온도가 섭씨 10도 상승할 때마다 향기 성분은 2.3배씩 빨리 감소한다. 3. 분쇄한 커피는 공기와 접촉이 크므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정답은 4. 강하게 배전한 원두는 산화가 더 늦게 진행된다. 4. 페이퍼 드리퍼에 있는 리브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드리퍼의 내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3. 접촉명을 높여 물이 빠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리브가 많을수록 유속이 느려져 보다 진한 커피를 뽑을 수 있다. 정답은 2. 필터와 드리퍼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커피 추출액이 쉽게 흘러내려가도록 한다. 43.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 시 전혀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2. 머신에 분사 필터가 막혀 있다. 3. 정수기에 필터가 막혀 있다. 4. 펌프 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정답은 1. 추출되는 물의 온도가 너무 낮다. 44. 탬핑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1. 필터의 커피를 잘 채우기 위하여. 2. 커피 케이크의 골은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3. 물과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4. 두꺼운 크레마를 얻기 위하여. 정답은 2. 커피 케이크의 골은 밀도 유지를 통해 물이 균일하게 통과되게 하기 위하여. 45. 에스프레소 추출에 40초가 걸렸다. 조정해야 할 사항은? 1. 원두의 분쇄 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2. 사용되는 커피의 양을 늘린다. 3. 보일러 압력을 높인다. 4. 탬핑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 입자를 굵게 조절한다. 46. 에스프레소 추출 시 과소 추출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2. 탬핑이 기준보다 약하다. 3. 추출압력이 너무 세다. 4. 기준량보다 적은 원두를 사용했다. 정답은 1. 원두의 분쇄가 매우 곱다. 47. 다은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리스트렛도. 2. 카페라떼. 3. 룽고. 4. 도피오. 정답은 2. 카페라떼. 48. 필터홀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1. 크레마를 많이 만들기 위해. 2.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9. 맛있는 한 잔의 커피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추출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2. 항상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다. 3. 깨끗하고 알맞은 온도의 물을 사용한다.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4. 신속한 추출을 위해 원두는 미리 분쇄하여 사용한다. 50. 그루패드의 게스킷의 교환 시기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90도가 되게 돌릴 때 탄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2. 필터 홀더를 정면에서 돌릴 때 90도를 넘을 때.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 4. 커피 추출 시 옆으로 물이 셀 때. 정답은 3. 커피의 추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끊겨서 나올 때.